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알라엑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드디어 제 생일하고 구독자 1500명 다승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이제 제 생일이 다가왔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비구독자분들도 생일 축하한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 삼촌이 입학 축하 겸 생일 선물로 아이패드 7을 선물받은 적 기억나시죠? 그때 아이패드 7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마지막 날이니까 다음 달이면 3월이 다가오잖아요. 월요일과 금요일은 대면 수업만 하고 화요일은 휴강하고 수요일은 비대면 수업만 하고 목요일은 대면 수업하다가 그 뒤에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원격 수업을 들었는데 밤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은 언젠가요? 이것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강일이면 제가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대면을 들은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다음 달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올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제 채널 1500명과 제 생일 모두 축하드리고 올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은 새로운 희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